일반적으로 이제 최고의 맛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나 아니면 개인 취약 분들의 관심이 많은 고런 종목들로 하고요. 최악의 맛은 주가가 좀 하락한 종목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을 내용이 있을 때 말씀드리는 거죠. 최고의 맛은 추천주가 아닙니다. 최고의 맛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최악의 맛은 안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네. 한동안 1주 동안 주가가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고 또 어떤 이슈로 그랬고 또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떨지 혹은 이걸 통해서 뭔가 어떤 투자 힌트를 얻었습니다. 얻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최고의 맛, 최악의 맛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이 런앤런이라는 코너는 모든 코너에 교육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어요. 줄인의 분들을 위한 공부하는 코너입니다. 공부하는 코너.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식이 좀 늘어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멈추는 순간 도태돼요. 저라고 공부 안 하겠습니까? 저도 매일매일 공부합니다. 주식시장 솔직히 한 한 달만 완전히 빠져있다 들어오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다 공부해야 돼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종목이 움직였는지 어떤 섹터가 움직였는지 다 봐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또 시장을 따라잡으면서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 언제나 공부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고의 맛 보겠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는 종목을 선정했어요. 어떤 종목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전자결제와 O2O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나 지불대행을 하는 피지사예요.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쿠폰 발행, O2O, 비대면 관련된 모멘텀.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바로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는 종목입니다. 뭔가 사명이 좀 멋있죠. 또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신사업도 기대가 돼요. 자체적인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쿠폰 서비스들 많이 발행하라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 모바일 쿠폰 많이 쓰시죠? 쿠폰 없는 게 없어요. 커피숍 쿠폰도 있고 외식 쿠폰도 있고 물건 사는 쿠폰도 있고 백화점 상품권도 있고 너무 많아요. 이런 모바일 쿠폰 사업을 선도적으로 영유했던 업체가 바로 갤럭시와 머니트리예요. 그래서 산업군에서도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급등했던 이슈는 이것 때문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릴 내용인데 NFT 때문입니다. NFT 앞으로 메타버스와 함께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될 부분인데요. NFT 플랫폼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돼요. NFT가 뭘까? 이걸 직역하면 대체 불가능 토큰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미술 작품을 예로 들게요. 굉장히 비싼 미술 작품들. 억, 10억, 100억 이 정도 가는 고가의 미술 작품들 있잖아요. 서울옥션이라든지 이런 경매에서 굉장히 고가에 나찰되면서 매년 신고가를 경신하고 거래액도 늘어나는 이런 모습인데 온라인 작품들은 왜 주목받지 못했을까? 그건 이제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왜? 복제가 너무 쉬워. 그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그냥 돼요. 오른쪽에서 다른 사진 다른 일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NFT를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것도 충분히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대체 불가능 토큰은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고요. 블록체인 기술로 활용하고 디지털 자산의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합니다. 떼서 복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불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가치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NFT라는 겁니다. 실제로 NFT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이다. 메타버스와 함께 주목받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회사 갤럭시아 메타버스가 NFT 사업을 확대할 건데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자회사 이름이 갤럭시아 메타버스예요. 이름 자체도 메타버스가 있어요. 대놓고 그냥 메타버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NFT 관련주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가가 엄청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주목해보시면 좋겠고요. 갤럭시아 메타버스는 스포츠, 디지털 아트, 엔터, 다양한 분야의 NFT 콘텐츠 IP를 확보하고 있어요. 특히 스포츠에서는 국내 NFT 관련된 서비스 중에서 최다 IP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IP, 지식자산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둘리를 예로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둘리라는 캐릭터 모르시는 분들 별로 없죠.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캐릭터로 게임을 만들거나 익숙한 캐릭터로 드라마나 영화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이러면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잖아요. 게임 선전 보시면 연예인들 많이 나와요. 왜 연예인을 쓰겠어요? 그 연예인이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한 번 더 눈길이 가고 그 게임에도 눈길이 가고 이런 효과잖아요. 이건 IP랑은 약간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임밸류 있는 IP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IP를 통한 게임이라든지 어떤 사업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P 경쟁력을 갖춘 업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 말씀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그 내용이에요. NFT 콘텐츠 IP를 확보해서 국내 NFT 스포츠 관련된 최다 IP를 확보한 회사. 이게 바로 갤럭시아 메타버스입니다. 그 모 회사가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렇게 연계되는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당장상이 좀 어렵겠죠. 조정받을 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 매물이 좀 많은데 이 부분을 소화하는 구간까지 진입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소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현재 위치에서 신규로 보실 분들은 조정을 좀 기다려서 보시는 게 좋겠죠. 지금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어도 못 사서 안달할 때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장 자체가 워낙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있고 차트가 예쁘게 나왔어도 한 며칠 좀 더 지켜보세요. 시장이 좀 등락이 있나 없나. 그리고 매수할 때 한 번에 사라는 법칙 없다고 말씀드렸죠. 분할 매수를 항상 생각하세요. 매도도, 매도도. 분할 매도를 생각하세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수익을 낮추지만 손실 가능성도 낮춥니다. 지금은 크게 버는 것보다 잃지 않고 버는 게 훨씬 중요한 시장이에요. 크게 벌어야 되는 시장은 언제였을까. 작년입니다. 작년.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는 최대한 진짜 돈 끌어모아서 종목도 많이 사고 계속 홀딩도 하고 팔았다가 또 딴 거 사고 적극적으로 매매해야 됐을 때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일단 방어가 우선입니다. 다치지 않게 방어. 내가 갑옷을 먼저 입고 그다음에 갑옷 밖으로 손을 내밀어서 천천히 투자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어떤 좋은 종목이 있다고 덥석덥석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종목만 늘어나요. 아시겠죠?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갤럭시와 머니틀이 최고의 마술을 선정을 했고요. 앞으로도 언론에서, 뉴스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